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송아진 지사가 현역 단체장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송아진 지사 측은 기한 내에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3선 도전이 공식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승수 전주시의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해 평가에서 제외되며 시도의원 4명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